보그 타일랜드, 사와디캅, 사완교클럽 반갑습니다 파타이! 스와이참? 참! 스와이참! 오케이 어제 갔는데 이름 뭐였지? 카오산? 카오산? 태국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? 아 친절함? 게임? 웹툰? 애니메이션? 고양이? 봄? 보조개? 김치찌개? 사랑해 인국찡?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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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기억이 잘 안나는데? 열손 뜬태사냥 머리 이 세제는 중 세븐? 여러 나라에서 칠이 행운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라색 보라색 편한 스타일 나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 한 캐릭터의 인생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곧 죽습니다 384기동대의 양정도 태국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저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사랑해준다 사랑해요 13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제 작품과 저의 어떤 음악과 저를 사랑해주셔서 오랜만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만남을 계속 만날 수 있게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의 작품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